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화곡 1, 2장 김기봉입니다. 저희 마을은 1711년 평신진이었던 전통있는 마을입니다. 특히 수곡 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여 힐링을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수곡지 논에서 기러기 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 이름은 대산 기러기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이 놀라오세요. 감사합니다. 뭐가 좋아요? 물이 좋아요. 육종마늘 좋아요. 고추가 좋아요. 쌀이 좋아요. 저수지 둘레길이 좋아요. 어글러가 최고. 의심이 좋아요. 우리 마을에 또 놀러오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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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